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샘플 수업에 대한 요약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이런저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총을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케이스인데 총을 좋아한다라. 그럴 수 있죠? 무기를 좋아한다, 또. 총을 좋아하고 또 뭘 좋아해? 라고 물어봤을 때 무기를 좋아한다. 탱크나 전투기 이런 걸 좋아한대요.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를 뚜렷하게 딱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건 정말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총에 관련된 일이 뭐가 있을까? 직업이 뭐가 있을까? 무기를 좋아한다. 탱크 전투기. 군인은 되는 거 어떠지? 얘기를 해봤더니 또 그건 또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싫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얘기를 해봤더니 공부가 어렵고 특히 영어가 어렵다. 많이 어렵다라고 만일을 조금 보태줬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조금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안 해서 안 된 건지 안 되니까 안 한 건지 두 개가 서로 연관이 있긴 한데 당연하게도 어느 게 더 큰 포션을 차지하는지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하기 전에 가설을 세웠던 것이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안 해서 안 됐다. 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도 변함은 없는데 그 이제 양이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서 안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 근데 대답하는 거랑 이런 저런 거 보면 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기회가 없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얘기를 더 하도록 하고요. 배우는 것도 싫다? 공부가 싫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공부만 싫은 건지 아니면 배우는 것도 싫은 건지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냥 100이면 100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배우는 건 좋아요. 근데 공부는 싫어요. 문제가 있죠. 공부와 배우는 것이 다른 거라는 거잖아요. 즉 아이들한테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울만 하게 만들면 그래서 배우는 건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를 쓰기 위해 배우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싫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이런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납득이 안 되는 것들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걸 억지로 한다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일이고 결국 아이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배우는 건 괜찮은데 공부는 싫다. 공부가 싫은 이유를 뭘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근데 쓰는 게 싫대요. 그래서 뭘 그렇게 썼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쓰는 게 싫으면 왜 싫었을까? 라고 했더니 손이 아프대요. 그래서 썼던 거를 몇 번 써봤냐 했더니 다섯 페이지를 써봤다고 하더라고요. 오답 노트를. 그런 게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읽는 거 괜찮다라고 해서 전 여기서 좀 많이 놀랐는데 제가 약간 생각했던 의심했던 부분은 좀 난독이라고 정확히 딱 지칭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요. 근데 어떠한 증상들을 공유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난독의 증상들 중에 이런 게 있죠. 읽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읽는 것들이 다 모아돼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읽는 건 괜찮다 해서 약간 조금 어? 뭐지 이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난독이면 읽는 게 괜찮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언제 많이 써봤을까를 또 물어봤더니 영어 오답 노트 다섯 페이지가 아까 말했던 거고 영어에 무엇이 어려운가? 라고 했더니 읽는 것 빼곤 거의 다 어렵다라고 되는데 읽는 것도 근데 문제는 지금 잘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부분이 교과서 지훈이 누군지를 바로 말을 하더라고요. 최희경이라고.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데 그렇다고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무튼 이거는 이제 기억의 공전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억의 공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단어들을 얘기를 했을 때 영어 단어 중에 아는 게 있냐라고 했더니 피의를 알고 애플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좀 전달해 줬어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금 이게 다 깨져서 그런데 얘가 원래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피읏, 피읏, 이, 시옷, 이, 키읏, 아, 엘 이런 식으로 딱 합쳐지면 피지컬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피지컬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외계 언어다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걸 읽는 거예요, 실제로. 피의 시컬 이렇게 해서 이것만 피읍이랑 피읏이랑 이것만 빨리 읽어봐라 그랬더니 이걸 빨리 읽어라 했더니 피 발음을 하더라고요. 된다니까요.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도 안 하니까 안 된 거라고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도 마찬가지로 피지컬 에듀케이션인데 아이한테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 하나하나의 소리를 다 가진 상태에서 그걸 조합을 해서 빨리 말해내는 게 아이들이 하는 건데 아직 그만큼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학생은 안 되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그 훈련이 필요한데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를 숙제로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를 읽으시오라는 카드가 존재하고 거기에서 피지컬 이런 식의 그림 파일이 나오면 얘네들을 하나하나 봐서 해낼 수 있겠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이가 하는 거를 계속 지켜봐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샘플 수업만 해보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케이스긴 합니다. 사실 에듀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제적으로 제대로 읽으려고 하면 이것도 읽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에이션인 거를 알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때에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이해를 조금 조금씩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에듀케이션이에요. 에듀케이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실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딱 풀면은. 그래서 모든 단어에 대한 이게 점점점점 이루어져 가면서 이걸 더 이상 이렇게 글자로서 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 되면 그건 이제 파닉스가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영어는 적힌 대로 읽히는 언어가 절대 아니라서 파닉스 선생님한테 제가 단어를 들고 와서 이걸 읽어보세요라고 해도 못 읽어요. 어려운 단어 들고 가면은. 막 엄청 길고 어려운 단어 들고 가면 못 읽는다니까요. 네, 그런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읽힐 수가 없는 것임에도 대충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읽어내는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조금 본 거는 아이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납득 안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파닉스가 안 된 이유가 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는 애라 그랬다, 언제는 아라 그랬다. 그러니까 뇌 자체가 집중할 생각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이를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하는 접근법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 샘플 수업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드리고요. 어머니가 이제 아이와 이야기해 보시고 아이가 수업을 진행할 마음이 있다. 어머니도 수업을 진행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러면은 스케줄 잡고 아이와 함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